네 안녕하십니까 지인배드의 오재관지원입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주력으로 나온 상품은 스마트 M이라는 제품과 스마트 U라는 제품입니다. 스마트 M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비환자용으로 정동장비로 나왔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상지의 자전공동과 하지의 자전공동이 동시에 되는 제품이고요. 이런 스마트 킥기능으로 인해서 많은 제월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시장만 누르시면 알아서 운동을 시켜주는 스마트한 소프트웨어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레버를 돌려서 상단 부위를 90도로 회전시키면 그래마이저 기능까지 되는 그런 제품으로요. 일단 전동으로 위아래 높이 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환자분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U 같은 제품에는 일단 제월환자분들의 상지운동 4가지 기능을 섭취한 제품이고요. 손잡이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4가지로 변합니다. 일반 자전거 기능과 바스로 일반 샌딩 운동 그리고 가운데 꽂으시면 이런 회전 운동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 구멍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동 범위를 적게 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구멍이고 그리고 약보보면 전환 다이언식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는 5단계로 저항을 줄 수 있어서 저항운동을 포함해서 근육운동까지 할 수 있는 남녀노소 어른 누구나 그리고 제월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분들까지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니 맹시하시고 detection ANDYORSE bo CHAN